무슨 일이 있던 간에 저희를 믿고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한국은 버디뿐이고 버디도 항상 저희는 끊을 거죠? 감사합니다 우린 봄이 오기 전에 따뜻하기 전에 한 번 볼까요 우리 날이 밝기 전에 모두 잠들었을 때 꼭 만나요 사실은 난 널 바라보는 게 지켜보는 게 좋아 가만히 웃는 널 바라보는 게 그냥 지켜보는 게 변해 바보 같은 말이지만 니 앞에 나서는 게 두려워 니가 널 이해 못한데도 괜찮아 괜찮아 아직 봄이 오기까지는 꽤나 꽤나 남아있으니까 이번 봄은 예전보다 이번 봄은 예전보다 빨리 온가지요 차갑게 오면 여름 아직 그대로인데 어찌해야 하나 고민 말아요 난 괜찮아요 또 내게도 봄이 오겠죠 난 무슨 일이 있던 간에 저희를 믿고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난 난 난 난 난 동작 그래서 우리 우리 사실 조금 내게도 봄이 오면 그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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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흥 한글자막 by 한효정